매일 경제 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보시죠. MBM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반기의 첫 거래일입니다. 과연 저희가 시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바이든의 졸전에 유럽까지 방산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대선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어요. 일단 방산주에 대한 방향이 좀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다들 보셨을 거고 들었겠지만 바이든의 졸전, 화면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도 그냥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트롱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어떤 태환강이라든가 이런 건 다 급락이 나왔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메리칸 퍼스트를 그래가지고 항상 미국이 우선인 것이고 최근에는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에서 졸전이 난다고 한다면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유럽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트럼프의 우세가 방산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이정포를 역할을 하시고 있는 거고 어제 있었던 프랑스 조기 총선 같은 경우도 극우파가 지금 거의 최고치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역시 우선주를 가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서로 우선주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서 방산주가 장기적인 방향이 명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각 나라들만의 어떤 개인지 우선주가 강해지면서 과거에는 우리 같은 경우도 어떤 주한미군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보다는 직접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점에서 방산주는 그런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조정시 우리가 매수 관점을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 지금은 이미 올랐지만 조정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도 함께 오픈해 보시죠. 바이오도 트럼프의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금요일 시장에서 에너지, 금융주까지도 함께 올랐는데 바이오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오늘 우리는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인데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 반사의 일을 가져갈 수 있는 트럼프다. 트럼프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 정책을 계속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인하 정책을 약간의 정책을 펴놨던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약간 올랐다라고 하면서 원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약간의 정책에 있어서 사실 바이오나 트럼프 같은 경우나 둘 다 어떤 목표는 같은데 좀 어떤 방식이 좀 틀린 거거든요. 그런 것 점에 있어서 바이오도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바이오시밀러터든 복제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같이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미국의 어떤 정책, 대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를 더 자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바이오도 오히려 금리나 없이도 또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도 트럼프의 수혜주로 우리 11월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저희는 어떤 종목 보유하고 있는지 저희 종목 리뷰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보시면요. 저희가 오늘 잘 가고 있는 펩트론 바로 6월 19일 날 담았는데요. 오늘 급등세 환기 힘입어서 벌써 수익률이 54%에 육박하고 있어요. 조종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쭉 올라가 있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을 수 있게끔 그 양물이 이제 오랫동안 이 몸속에 투여가 돼서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1라이 릴리에 MTA를 체결해가지고요.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소식이 없는 건데 지난주에 들렀던 소식이 뭐냐면 역시나 또 미국 제약사하고 제가 한 달에서 두 달 장기 지속형 MTA 그러니까 물질 이전 계획을 체결했다는 건데 이 MTA는 기술 이전 전해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1라이 릴리에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했던 거는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제바운드라든가 이런 마운자러 이런 거에 지금 기술질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1라이 릴리가 지금 또 차세대 당뇨 비만 치료를 개발했는데 그거랑 또 한 거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도 길게 보시면 1라이 릴리하고 어떤 MTA를 체결했을 때 급등했다가 빠져가고 못 올라왔던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다 눌러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기술 이전 그러니까 이번에 체결한 MTA 말고요. 작년에 체결했던 MTA도 있어서 기술 이전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세 번째 급등이 나왔고요. 이게 어쨌든 소문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것쯤에서 6만 원권에서는 우리가 수익 관점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현동 매니저 덕분에 펩트론으로 급등 수익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오스코텍 역시 저희가 6월 20일 날 매수해서 벌써 17% 수익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항상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3일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밴드에다가 오스코텍하고 3천당 밴드에 올라가신 일을 또 명확히 설명을 드려놨거든요. 아마 그 밴드에서 제 체험도 이런 검사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0% 신고가를 넘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렉라자라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 물질을 유한 영예로 기술 이전해서 지금 안생가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병영 치료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병영 치료 효과를 통해서 FDA 허가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부터 8월 20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술자 실리면서 이 데이터로는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HLB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FDA 신청하려다가 지금 지원된 거지만 이건 지금 미국 빅바마 기업들이 많은 경험을 추천된 그 결과로 FDA 승인 신청한 결과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제가 볼 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계속해서 좀 강세 유지할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목표까지 45,000원 말씀을 드려놨는데 45,000원까지는 이번 주 안에 갈 것 같기 때문에 45,000원까지 계속 보여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스코텍 45,000원까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목도 함께 보시죠. 시노펙스도 6월 26일 날 저희가 담았는데요. 벌써 2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오나 바이오 의학 기업들은 데이터 하나가 잘 나왔을 때 급등하고 급락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어떤 실적이 거의 확정된 기업들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 전략 수입하고 있는 혈액 여가기를 이미 국산화해서 우리 시장 청하관이 받아놨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된 부분이 거의 명확해졌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은 항상 조정이 끝났을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벌써 4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14,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14,000원 때가 더 피크일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육은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오늘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사면 또 꽤 괜찮을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종목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연경 매니저가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매수해야 할 종목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짱 첫 번째 공략주 함께 오픈해보시죠. 생물보안법 7월 4일 전 통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D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미국 아무래도 의회의 휴무 전에 통과가 될 것이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7월 4일 안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관련이 CDM 기업들이 왜 빠졌냐면 생물보안법이 미국 의회에서 어떤 초당적인 질을 받으면서 통과가 됐던 건데 지난번에 미국 국방수건법 이 국방수건법에 포함이 안 되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대에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 중국의 어떤 바이오 기업을 제지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어떤 초당적인 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하원 계획이 7월 4일 날 휴회가 되기 때문에 그 휴회 전에 지금 하원 전체에 비해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상원 전체에 비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설명을 통해서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이번 휴회 전에 하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개별적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국방수건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방수건법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조정받았던 SD팜이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시대물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왜 SD팜을 꼽았냐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미국 FDA에서 CGMP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 실제로 밑에 보시면 중국 우시바이로스 우시테크를 대책하는 공장이 전 세계 4군데밖에 없는 건데요.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SD팜 이런 것들이 여기 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FDCC 빈질을 받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점에서 이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의 국방수건법이 포함 안 되면서 빠졌던 건데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 가점에서 이번 주 안에 급등 가능성을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SD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 트럼프 후보 두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움직임은 아쉬웠어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실전이 뭐냐면 이런 데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점인데 이걸 다 싹 치우고 나면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고 물리는데 항상 쌓일 때 매수해 두시면 차트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언제 올라가게 해서 그러시는데 이럴 때 매수해 놓고 나서 기다리면 며칠 기다리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나 7월 4일 전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티만 지금부터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1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8만 4,500원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AI, 전력을 줄여라가 핵심이겠죠? 업 오브 반도체를 가지고 가셨는데 전력을 줄인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AI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에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 AI,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전력을 많이 먹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집중이 되었던 건데 그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반도체가 전력을 적게 먹으면 그 많은 전력이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반도체를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 펜니스 기업인 우리가 업 오브 반도체를 좀 봐야겠다라는 건데 이 MCU를 자체 IP로 설계해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업 오브 반도체입니다. 이 MCU가 뭐냐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CPU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주변 장치들이 한 해로 통합을 돼가지고요. 어떤 비밀몬의 쪽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MCU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AI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GPU에 투자했잖아요. 그건 하나의 서버를 만든 거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고요. 많은 가전제품에 또 이런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는 건데 그 프로세서가 MC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삼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저전력 MCU.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력 소모를 하는데 그 반도체가 전력 소모를 안 하는 반도체를 만들면 그 전력이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저전력 MCU 제품에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부 반도체를 뜨고 있다는 거고 소재 같은 경우도 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 칼륨을 써서 만든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하나의 소재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 칼륨처럼 두 개의 화음으로 합쳐서 만들게 되면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전력 효율이 더 뛰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쯤에서 저전력 반도체의 가장 앞장서 있는 게 어부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어부부 반도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바닥에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요. 2만 원까지 빠른 소통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500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최은옥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네이버 밴드에도 오스코텍이라든가 삼천당 제약, 또 페트론 이런 기업들을 아주 쉽게 분석해서 올려놨고 그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많은 수익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실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와서 후기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번 주 또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한 시간이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무료방송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매수 시점을 확실하게 공략해주는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4시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